여기가 스위스 교통박물관이야. 지금까지 봤던 타는 것들이 다 있을 거야. 교통박물관. 자전거도 있고. 나 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바뀌고. 그냥 다져먹어? 아닌데요? 발이 안 닿아. 그래, 발은 안 닿아도. 입으로 달리면 돼. 왜 이렇게 운반하는데? 나완아, 뭐 배달하는 거야 오늘? 우유. 나 우유야? 이제 건조 같아. 앞으로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계속 외우게 되겠네 이거.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러면 알겠어? 해봐. 앞으로 뒤로. 집에 왔어도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완이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나완아, 방고 노리는 거야 지금? 나완아, 방고 노리는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지금 우리가 그거 뺏는 거야? 야, 나완아. 이거 가져올까 우리가? 응. 자, 가자. 가자. 이게 뭐야? 이렇게 아래. 이게 하늘이 나는 거 같은데? 나완아? 나. 난 새우를 해왔는데. 이 느낌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이 느낌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야, 윗냥 완아. 이봐. 내려갔어? 내려갔어? 야! 야! 하지 말라고! 누나 위로 지나갔죠? 나 미끄러운 차 아니야! 지금 뭐가 틀어졌는데 둘이? 나 미끄러운 차 아니야, 범이야? 다시 안 와! 누나 겁났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건우가. 누나 화났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해. 어떻게 나은이도 지금 화가 단단히 났네. 이건 왜 그러지? 이건 왜 그러지? 남매가 싸우는 거죠, 지금? 어머나! 나은이도 이거 지금 화나지. 굉장히, 그쵸? 어머나! 눈 봐, 눈 양기관이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화해해야 하는데. 지금 강인삼촌 또 어쩔 줄 몰라요, 지금. 딸아 이리 와봐. 여기 딸 앉아 봐. 딸 와서 딸 앉아. 이리 와봐. 나이 났다. 자, 해봐. 너네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면 안 굴러가요. 봐봐. 이게 삶의 이치가 그렇다. 양쪽에서 이러면 안 굴러가. 남내도 한쪽 방향으로 보고 같이 해야 가족이 돌아가는 거야. 그쵸. 남내도 한쪽 방향으로 보고 같이 해야 가족이 돌아가는 거야. 남내도 한쪽 방향으로 같이 해야 가족이 돌아가는 거야. 우리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강인삼촌이? 강인삼촌이? 강인삼촌 대단하시다. 그래 가족은 한쪽을 봐야 해. 어머나. 가족은 한쪽을 봐야 해. 명언 나오셨네요. 패밀리 원사이드 루킹. 그렇죠? 저렇게 또 부딪치면서 장난치다 보면은. 풀리죠. 어휴, 좀 큰일 나셨네. 자, 내려가자.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흔들면서. 잠깐 쉬었다 갈까? 헌회야. 아직 체력이 많다고? 그렇게 많다는 거지? 또 뭐하는 거지? 진짜. 아, 스터비. 아, 스터비. 건우 안 지쳐요. 뒤에서. 때문에. 지금 많이 잊은가 봐요. 아, 스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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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돌 좋아해요. 헌혜야! 뭐야, 갑자기? 삼촌 돌 주려고? 던졌어. 던졌어. 아까 받았는데. 너네도 안 매고했어. 쿨하게 쉬는 거죠? 그걸 또 잘 받네. 또? 세 개나? 그만, 그만. 다 짐이야. 다 짐이야. 돌이라고? 형님이 너네한테 돌에 대해서 뭘 어떻게 가르쳐줄래. 건희야! 그쵸, 건희는 진짜 좋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죠. 아니, 건희가 삼촌한테 돌 준 거야. 왜 돌을 삼촌한테 줬을까? 삼촌 돌 했잖아. 뭐라고? 형님이 나 누리랑 얘기했어? 아, 어디서 받을 거예요? 호물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아무나 안 줘요. 야, 잘 봤지? 야, 이제부터가 진짜야. 우와! 자, 밥 가자. 아이고. 아이고, 난리야. 아이고, 난리야. 난리야, 난리야. 아, 여기서 싱싱 달려가고. 야, 어디서 갔어? 나은아, 어디서 갔어? 야, 어디서 갔어? 나은아, 어디서 갔어? 자, 그럼 가자. 야, 여기 진짜 너무 많다. 야, 참. 꼭 이렇게 나은 데로 가야 되니? 야, 우. 야, 우. 야, 우. 야, 우. 야, 우. 아이고, 아무튼 혼자서도 진짜 잘 놀아요. 아, 오늘 사장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오늘 원래 밟아야 돼,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거야. 난다, 다리가. 다리한다. 다리한다. 어? 그럼. 그렇지, 아까 배웠죠? 아까. 아, 그렇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맞아요, 이거? 응, 맞어. 귀여워. 이야, 많이 생각이 하시네. 여기 버스 있다! 앞으로 어디야! 앞으로 어디야! 자세요! 자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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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